자막 cré第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쉐어링 할 만큼 가격이면 싸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격 적응 문제인데 소형 쉐어링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앤체하고 비교했을 때 가볍고 저렴한 다음에 기압판 같은 경우에도 빠른대로 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훈련을 말하면 물론 계속 이용할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대학기간이 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당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미래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지당이 적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장기랜토라의 비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쓰지 않아도 올 정해진 남은 경우는 꼭꼭하게 남은 게야 돼요 제가 쓸 때는 쓰고 쓰지않을 때는 공유해서 그거에다가 열정한 수입을 제 월네트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역세권 같은 경우에 짧게 짧게 많이 나가는데 저희 아파트에 주민들이 다같이 가족 다닌 여자친구랑 어디 멀리 갔다가 오신 거기에 그리고 저희가 공유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열정한 거의 염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평일에는 거의 제일 안 세고 주말에는 이제 다 염어는 편이에요 저도 거의 출동을 이렇게 지하철을 완료하는데 그걸로 잘 너무 많아요 평일에 뭐 있어요? 주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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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2일 1일 1일 잠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그 제로카를 위치한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면 이거 역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뭘 남기고 제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뭐든지 고민만 하는 것보다 일단 어떤 방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도전 도전을 한번 해보면 하고 나서 직접 촬영을 해보면 내가 잘했구나 하는 거는 아마 다 보여 드릴 것 느끼지 마시고 일단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